배추닙 사전투표지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증거물이 기본적으로 프린트가 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인쇄돼서 투표함 속에 투입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파주얼에서 나왔던 경우입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박정 후보하고 박용호 후보가 대결했고 이런 것은 프린트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소와 개표소에 없었던 투표진 겁니다. 개표가 끝난 이후에 법원 제출 전까지 투입된 건지 아니면 법으로 제출돼 있는 것을 먼저 끄집어다가 투입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주얼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파주얼 선거대이터가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군내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는 마이너스 여러분들 25.6%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마이너스 25.6% 차이가 나는 사전투표율은 당일투표 사이에 25.6%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짓이 일어난 거죠. 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박용호 후보한테서 박정후보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30% 정도 이동을 시켰네요. 박용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얻은 득표수의 30%인 3,721표를 여러분 박정후보에 넘겼고 그 다음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벤지혜 후보 여러분들 30%를 다시 넘겼고 그게 3,857표입니다. 그러니까 3,857표를 두 후보 함께 빼앗고 3,857표를 박정후보 함께 더해 줬으니까 총 이동한 표수는 3,857표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이 표수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6.3%가 됩니다. 표 이동을 26.3%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62% 당일투표 득표율이 49%입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13.2%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정상투표면 당일투표가 49%면 사전투표가 49%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62%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6% 당일투표 득표율이 49%입니다. 49%가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9%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값이 마이너스 13.1%입니다. 이렇게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후보별로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가 다 26.3%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숫자를 가르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6년에 20대 총선을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선거 데이터 상에 어떤 종류의 규칙선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 000입니다. 정상선거였다는 겁니다. 정상선거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은 37% 당일투표율은 41%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3.7% 차이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는 사전투표율 48% 당일투표율 47% 차이값이 플러스 1.6%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선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남양주월입니다. 남양주월에도 이런 인쇄소 출신의 사전투표지가 한 장 발견됐습니다. 이 남양주시월에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야무지게 여러분 조작을 했죠. 미래통합당의 김용식 후보한테서 별례대원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10.2%를 빼앗아 가지고 김안정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이석우 후보한테서도 여러분 몇 프로 빼앗았습니까? 마이너스 2.4%를 빼앗아 가지고 김안정 후보와 함께 대해준 거죠. 이렇게 동이 작기 때문에 4개 동이니까 뚜렷하게 드러나네요. 김안정 후보는 플러스 13에 플러스 1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짓을 안 겁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선거였다. 이렇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여러분들 7월 28일 판결문에서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그렇게 판결문 내린 겁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다 만드니까. 선거를 왜 합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도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침묵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아니라 다 사기꾼들인 거죠. 서울법대 출신의 탁수동 여러분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모른다고요?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측 여러분 변호사 여러 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러분 현장에 선거 사기를 잘 아는 사람 찾아와 의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라는 망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선거가 다 이렇게 무너진 상태인데 이것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그 문제를 생기면 또 문제를 고치는 게 세상 사이에 술리고 이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언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자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당락을 결정하는데 사전투표 이러면서 득표수를 이러면서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이러면서 만들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보시게 되면 남양주월에 나온 이런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위조투표지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인쇄가 되어야 투입됐으니까 투표소에서 없었고 개표소에서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있으면 어느 정신나간 여러분들 투표자가 이걸 받아들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그게 투표소가 없었던 거죠. 개표소는 물론 없었고 투표소가 없었기 때문에 개표소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면 개표가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쑤셔 넣겠습니까? 상상은 가능하죠. 추론은 가능하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결과는 이미 발표했다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데이터가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투표함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발표한 거와 다르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투표지 이미지가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인쇄소에서 그냥 그 수대로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만들었겠죠 후보별로. 그래서 쑤셔 넣은 겁니다. 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시점은 언제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가능한 것은 뭐죠?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했을 수도 있고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여러분들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안심할 수 전혀 없으니까. 전문의 영등포 어린가에 보게 되면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실상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니까 저는 뭐 쿨하게 내가 나서 자랐고 덕을 많이 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실을 알리는 거고 그걸 뭐 나라 전체가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채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입을 다무는 걸 보니까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참 내가 나서 자라고 활동을 한참 했던 그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오기라는 꿈에 생각한 적이 없죠. 그냥 뭐 아프리카의 그냥 가나 수준보다도 못한 나라가 된 거죠.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이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문제가 있었다. 2018년 선거도 문제가 있었다. 2020년이면 총선도 문제가 있었다. 2021년 보궐선거도 문제가 있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 다만 상황과 선거에 따라서 조작률만 달랐다. 이런 걸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제약점 뭔가가. 그런데도 2년 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우제 사고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기우제는 그냥 빌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현대인이라는 것이 문명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여러분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기인당에 저렇게 내분에 빠져 있지만 다 자업자동입니다. 공직선거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당내 경선도 다 그렇게 지금 치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도 다 저렇게 치루져 같이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조작공화국이지. 선거 사기가 일상이 된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공화국이라고. 그럼 헌법 1조 1안과 2안이 거의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사문화된 거죠.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조선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이 나서가 지가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6.25전쟁에 필직할 정도의 큰 대형사건인데 이렇게 사회가 무관심하고 강 건너 불이 아니고 태평양 건너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있으려는 지진 정도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비용을 치르고 그 비용이 아이들 세대까지 얼마나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